실례지만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한테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거 한 번만 네 그 정도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알수록 젊어지시는 우리 박지원 선배님 자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명자가 봐도 설렙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어우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도 전에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쌍하트 가운데 보시고요 군대인가요?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역시나 앙증맞은 총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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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아 총 소심한 귀여운 총 감사드리고요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아하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은지 씨는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왼쪽 보시면서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다 같이 장진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표정 아 하트 한 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주시피님의 하트 제가 너무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아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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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оч Tor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